~~ 2021년 6월 16일 스타트!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고!! 바로바로미!! 계십니까?? 잠시만 실례좀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진짜 간만이다 어린이집 진짜 간만입니다 여러분들 계십니까? 잠시만 실례좀 하겠습니다 방금 뭐라고 들은 사람? 여기 누구 계세요? 이게 뭐야 이거? 오..있다x3 누구세요? 있어x3 우리 집에서 무슨 칼이 있지..? 뭐 칼이 없으리란 법은 없지..? 아니 여러분들 자꾸 칼 가지고.. 사람 사는 데에는 당연히 칼이 있겠지.. 안 그렇습니까..? 뭐야..? 혹시 누구세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올리기 인사 올리기 인사 올리기 인사 올리기 인사 올리기 왜이래? 어디요..? 혹시 2층에 계신가요? 2층이 세구나 어? 거기 뒤에 있죠? 1층을 뭐야?! 깜짝이야! 누구 살아요? 탐욕이 있어 바로! 확인! 아니 진짜..뭐하는건가? 아..어지러워.. 힝힝 나 전화번호 스파크가.. 귀 아파.. 귀 아파..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성분이시죠? 여러분들 이거 애는 아닙니다 혹시 뭐 원하시는 거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우리 얘기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잠깐만 담배 하나 드리자 자 부적 태웁니다 오지 마세요 부적 태웁니다 오지 마세요 부적 태웁니다 오지 마세요 말로 하세요 말로 말로 부적 태웁니다 분명히 말해주세요 하지 마시라고 무슨 소리야? 비오나? 와 여자가 뭐냐 하는 일이라고 말하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계십니까? 얘기하시죠 얘기 좀 하시게요 얘기 좀 하시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들어갔어요 아가야 들어와 아가야 자 우리 이길 합시다 여러분들..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장난이 그게 다입니까? 자 간단한 후루필이라도 알고 갑시다 빨리요 walk 은 이 동안 편안한 다시 계속 정리 조아 이 감사합니다.